비닐 같은 거 하나 깔아서 일단 빼줘요 여기 있는 거 웬만한 건 어쩔 수 딱 뺏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기 걸 다 빼세요 현장님이 안 오시는 동안 여기 기저귀를 뗐어요 제가 옛날 그때 있을 때만 해도 기저귀를 계속 하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구나 우리가 이제 6일차죠? 5일차 5일차 맞죠? 5일차 맞죠? 며칠 안 됐구나 많이 왔다니 할텐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뭐게요? 어? 저거에요? 주레에 가놨던 거 응 문화입니다 이건 이제 추억 추억의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마스크가 되게 많아요 마스크가 좀 많아요 보통 가면은 코로나 한참 때문에 마스크가 많았어요 한번 이번에 이제 걷어내는 거죠 가서 마스크 나누는 것도 많고 어차피 이제 많이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명확한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할 것도 분리하고 제가 쓰레기 얼추 구별할 테니까 네 마스크랑 이거 분리해볼래요? 마스크가 일일이 흩어져 있잖아요 응 사진 찍으면 안 되나요? 어... 모르겠어요 이거는 와이프와 이북이랑 애기 거 같이 구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네 아기 치아 화장실이 되면 어쩌냐? 그거 원래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거 왜? 오빠가 거기다 먹더라고 아 그래? 응 원래 화장실에다가 먹었어? 역시 아까 과장님은 기억을 못해요 과장님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와이프가 여기 다 샀어 같은데 아니요? 네 누구말이 맞는거야? 제 말이 맞죠 아 복풀제거기 쓰시나요? 네 오케이 집에 혹시 다림이 있어요? 네 다림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갈 볼까요? 같이 넣을게요 네 일단은 애기 모래놀이 하는건데 네 저는 쓰긴 써요 여기 빈박스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거저내기 났거든요 뭐 핸드폰 빈박스 버려도 돼요 네? 네 안에 안에 뭐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웬만하면 다 거저내세요 웬만하면 다 거저내세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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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 한입을때 상자 있다니까 그저게 드레스를 말이 못나서 그래 와 오 나 가야되다 기다리겠네 이거 가야되지 않아? 응 다음에 뵐게요 아 네 좀 말해주세요 네 한번 가다가 네 네 애기가 태어나니까 버리는 헌덩에 다 못버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쵸 둘째 세일이 많을거니까 진짜 와이프가 저거 얘기했는데 오늘 다 세일로 샀잖아요 처음살때요? 네 저는 약간 돈이 아깝다 생각했는데 둘째까지 쓰면 이제 돈값 하는구나 그쵸 뻥뻥는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네 뭐 이런 육아 첫바지도 이제 더 쓸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둘째꺼를 따로 이것도 다 둘째꺼인데 아 네 지금 여기 막 청소용품이랑 막 다 섞여있단 말이에요 네 청소꺼를 따로 빼고 둘째한테 딱 쓸거 이렇게 공헌한대요 이런 설명서 굳이 공헌할 필요 없거든요 네 네 두개 되더라도 인터넷 다 있으니까 필요 없게 어떻게 하지 버릴게요 요거는요 C타입 케이블상 이거 하나 또 있으니까 버려요? 네 이거 씻어요? 저희 집에 한번 써보세요 네 저 낡은거랑 바꾸게 네 주인거 주세요 쓰면 똑같은거죠 저는 안 쓰는데 이게 또 버렸는데 여름에 없어가지고 사게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거를 소형가전으로 해서 따로 모아두면 돼요 아 점심 뭐 드실래요? 요거 콩나물고기랑 네 두부두림 어제 한거랑 그거 먹죠 뭐 멸치랑 깻잎 네 됐어요? 네 네 이거 매꿈이 17년도껀데 버리죠 네 안될거 같은데 컴파운드도 버리죠 이거 또 버렸어요? 네 못쓰나? 쓸 수는 있을거에요 근데 컴파운드 쓰면 차이 않다구요? 네 그 뭐 도장같은거 있잖아요 네 그걸 녹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압력기 쓰시네요 저 이거 똑같은거 이걸 두개를 팔았는데 팔까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팔릴거에요 몇개 있을거에요 압력기 거기 몇개 있을거에요 압력기 거기 아 그래요? 합쳐서 팔아야되겠다 치킨값 많아요 아 그렇게 많이 많아요? 형님 저 두개에서 만원인가 팔았거든요 쓰레기? 네 왜 이렇게 막 건전지 보자니 이런거 아세요? 네 나중에 치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쓰는건 알아요 진짜 한달에 몇개씩 써요 네 이거 분류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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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째 쓸거잖아요 어 네네 둘째 어? 이 꼰대 여기 썼네? 세이버 세이버 이거 타놓는데 여기 기타선 관련된거를 다 빼놓을테니까 네 안쓰는거면 다 버리고 쓰는거면 쓰는거면 다 볼게요 쓰는건만 닌텐도 닌텐도 아 저기있네 저 와이프 애기 낳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네 닌텐도 이거 뭐죠? 소그마한거 요만한거 그거 사가지고 한창 했어요 본체는 어디갔어요? 사왔죠 당근에 아 그때 충전소는 안좋겠네요? 네 그거 찾는다고 아 그때? 팔 때? 같이 팔려고 하하하 걷어내는 것만 하고 밥 먹고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종류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탑동사람이 많아서 쉽지 않아요 짜잔한거 같아요 분류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잘 안아가지고 지금 비슷한 위로 맞춰서 가면 돼요 요 조그만 칫솔도 둘째한테 쓰는건가요? 아 네 둘째한테 쓰일만한건 한꺼번에 넣어놓을게요 일단 어 좋아요 나중에 다 꺼내서 쓰세요 네 이것도 이름이 노시부거든요 네? 노시부 이름이요? 아! 일본거라고요? 네 노시부 혹시 얘기를 아시면은 네 약간 필수품 같은겁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에 쓴다고요? 코 빼주는거 아아 형님께서 쓰는데 자기한테 꼭 한 번 해주죠 감귤해서 이뻐해드리고자니까 이거는 형수님도 주로 꺼내서 써요? 아 그럼요 그거는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눈놈에 둘게요 그러면 네 요거는 가끔 쓰는거? 고것도 이제 심하면 심하면 이게 1차 이거 심하면으로 쓸거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거의 같이 나눠요 네 같이 나눠요 어차피 같은거라서 이 색연필 몇개 없거든요 네 다른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거기 이미 색깔별로 있거든요 어차피 그거 몇개를 제가 또 다 못써요 생각보다 오래 못쓰더라구요 다 풀어트려요 아 근데 내가 말 얘기해줬거든요 뭐라구요? 그렇게 풀어트리면 오래 못쓴다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알았다고는 하는데 또 풀어트려요 영상 같은거 찾아보니까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자기도 안되는거 아는데 네 어려우면 안 돼요 아 아 그냥 행동이 나가는거지 그냥 가끔은 약간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들기도 하는데 흐흫 지도 잘못된거 아는거 같은데 해놓고 미안해 아파내요 뭐 생각보다 그랬는데 이게 양무로 아니 신발장 들어온거는 생각 그렇게 했는데 꼭 해놓고도 부드럽네요 여기 두개 갈까요? 여기 갈까요? 어 여기 밑으로 가고 여기 이리로 갈까요? 네 그럼 깍지올거 같은데 네 이렇게 이 공구는 네 저밖에 안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여기 두개 온수매트 이거 꺼내야지 꺼내야지 바깥도 뺄까요? 아니아니 요거로 해서는 위에 가야돼 천장으로 이 아래쪽에 애기가 문 이것도 열거 아니에요 네 애기가 손 닿아도 괜찮을만한거 애기가 꺼내도 되는걸로 하면 되겠네요 네 오오 공간이 많이 남는데 그렇게 많이 덜어내면 공간을 진짜 많이 살아요 여기 손모가 된 이건 와이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애기 낳고 손모가 고달해서 지금 쓰시나요? 나면 또 쓸 수도 있죠 아 그럼 둘째로 갈까요? 네 둘째로 갈까요?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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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작동사에 들어와있다 네 주임이 오니깐 집에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좀 보이나요? 네 다 이쁜네 이제 집에 있는걸 알게되면 소비도 줄거에요 그쵸 불필요한거를 안 사겠죠 몰라서 사는 경우도 진짜 많아서 네 있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애기들한테 이어져요 아 애기들이 엄마 뭐 줘 했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면 그게 시간도 딜레이 되고 다시 사야될수도 있고 아 여기는 이게 안쪽에 있어서 다 말랐다 버릴게 많네요 여기는 그 저기 열질 안이니까 네 버릴게 많아 아까 가위 큰거 어디다 드셨는데 거기 학용품 쪽에 왼쪽 왼쪽 아래 네 거기 말고 거기 거기 꼽은 사월까지 거기야 거기 응? 같이 먹을래요 네 같이 한다고 하세요 계속 나오는데 애기가 관장님이 좋은거에요 응? 애기가 관장님이 좋은가봐 우리 애는 가끔 찾아요 진짜 가끔 쎈는데 어? 어딨지? 싶으면 여기 열어보세요 어 이거를 화려한거 찍을게 아 기억하시게요? 네 마이크 보내줄려고 네 아 제일odo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